안녕하세요 건강 있는 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 상식 콜라겐의 흡수 논란, 효과 논란 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하느냐 지금 먹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건 어떠냐 등등 그래서 제가 콜라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 후로부터는 콜라겐은 먹어도 흡수가 안된다는데 건기남은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콜라겐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건기남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냐 이런 식의 문의를 많이 하셔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찾아보면 콜라겐은 효과가 없다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몇몇 계시죠? 대부분 의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의 영상이 좀 아쉽긴 합니다 식품을 의약품의 기준에서 판단하니 효과가 없다 흡수가 안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 말이 맞아요 콜라겐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미노산 입자들로 분해가 되고요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우리 몸의 여러 곳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다시 콜라겐으로 합쳐지거나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콜라겐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효과를 못 봐서 그렇지 콜라겐은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여러 곳에 쓰이면서 분명히 피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고요 아미노산 입자들이 다시 콜라겐으로 합쳐지거나 콜라겐을 만드는 데 사용될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콜라겐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죠?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근거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효과가 아예 없다면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잘 팔릴 수도 없습니다 특정 성분으로 만든 식품류가 업체들의 마케팅만으로 시장에서 장수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크릴 오일 보세요 업체들이 마케팅한 것에 비해 실제 효과가 없으니까 서서히 사라지고 있죠? 크릴 오일은 그나마 마케팅 빨로 오래 버틴 거고요 유행했던 다른 식품들을 보세요 대부분 1년 반짝하고 없어집니다 콜라겐처럼 유행이 길게 이어지는 것은 정말 드문 케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콜라겐은 효과가 크진 않지만 섭취하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콜라겐이 콜라겐 자체로 흡수되진 않지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우리 몸속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도 일반적인 영양제를 드실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단기간 내에 큰 효과를 기대하시고 드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악착같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가 보양식을 매일 챙겨 먹진 않죠? 매일 같은 반찬을 먹지도 않습니다 콜라겐이나 영양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매일 섭취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 섭취하셔도 무방하시고요 한국 사람이 김치를 꾸준히 먹듯이 콜라겐도 일주일에 두세 번 20년 동안 드시면 효과가 없는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콜라겐은 10명 중에 한두 명 효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콜라겐보다 피부 보습적으로 훨씬 뛰어난 성분은 엔에이지입니다 엔에이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엔에이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